지난주에 학습한 게 조직의 기초이론에서 거시다 얘기했나? 교회부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277페이지입니다. 하다는 현대이론의 제약과 거시 조직이론 출제 민출 A급이에요. 매년 문학의 형태가 한 문제 난이도 상중화할 때 상에 들어갑니다. 상에 들어가고 문제가 약간 이론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경제학의 이론 자체나 경영학의 이론이 행성하게 접목된 파트가 많은데 대기적으로 경영학 파트에서도 거시 조직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김인수 교수라고 거시 경영론 파트에서는 최고의 권지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여러분들 무역 경영학인가 그 책의 내용들을 행성하게 모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수험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에서는 조직이론 책들 그래서 다 이제 인용을 해서 정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정리를 지켜놓은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용어가 나와요. 결정은 의미는 좀 어렵죠. 용어의 의미를 지금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 분석을 개별 조직만을 분석하냐 조직군은 유사한 조직의 집합을 조직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소직적으로 나열 지켜놓고 있는데 개별 조직 자체하고 조직군 삼성 그러면 개별 조직이고 삼성, 현대, LG, 한화, 셀드리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그 대기업은 조직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울 때 종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얘기할 때 목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죠? 그래서 큰 군, 이게 조직군이고 그걸 구제화시킨 목, 이게 개별 조직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론하고 이미론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결정론은 여기 보자. 사회과학의 결정론은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사전, 행사학 사전을 보면 결정론은 특정 현상을 야기한 어떤 현상 자체가 발생했다? 그럼 현상을 야기한 선행원인 자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보통 뭐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과관계 현상 자체의 지배를 받는 것. 현상이 발생했다. 반드시 선행원인이 있다. 눈을 깜빡거냈다. 원인, 햇볕이 눈을 지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K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S하고 K를 얘기할 때 K농어가 되는 거야. 종속. 이거는 독립변수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파악한 종속변수를 얘기할 때는 K를 뭐로 파악해.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의 형태로에서 간 거야. 결정은 절저하게 여러분들. 주체, 행위의 주체를 수동적 이미론에서 간 것이라고 하는 결정론이고. 옆 번째, 이미론 자체를 말 그대로 벌린토리 띄울이 있겠는데 벌린토리 띄울이라고 번역할 때는 우리가 자발론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죠. 이것은 조직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을 이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 내가 결정론 이미론 개념을 얘기했어요. 개념문 문제를 안 나와. 안 나오고 이해하라는 내용이야. 이게 결정론이고 이게 이미론이구나. 조직이나 관리자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이미론. 피동성 수동성으로 본다. 결정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결정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한 장을 넘겨보자. 두 장을 넘겨보자. 세 장을 넘겨보자. 208페이지. 282페이지. 맨 밑에 각주 반가루 6번에 동형화 아이솜 몰피즘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형화 자체를 옆에 보자. 동형화 구조 동일성 유질동상이란 말이 나와. 이것만 나오죠. 딱 같은 말인데. 이것은 구조 동일성의 법칙이라고 되게 합니다. 아이솜 몰피즘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학자에 따라서 번역이 들려요. 그래서 어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아이솜 몰피 정도의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알았습니까? 아이솜 몰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아이솜 몰피라는 단어를 지어놓고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자. 어떤 동일한 조건화의 동일 행위. 이걸 구조 동일성의 원칙으로 해. 그럼 이러한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결정이라고 해. 그런데 동일 조건화의 다른 행위를 할 때는 동일 조건화의 다른 행위를 할 때는 동일 조건화에 있는 조직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건 자체를 달리 해석하고 대응을 한다란다? 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동일 조건화의 동일 행위를 보통 결정론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동일 조건화의 다른 행위를 뭐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미론의 형태로 파악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형태를 얘기했어요. 정리해보자. 인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수동적 입장으로 해석한다. 그다음에 구조 동일성의 원칙의 적용. 즉 동일 조건화의 동일 행위.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알았습니까?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 것을 결정론이라고 해. 그렇지 않고 상반된 입장을 이미론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개념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개념만 이해해두면 돼요. 그럼 결정론을 대표하는 것들 거기에 상황정론, 조직군생토론, 제도와 조직경제형 나왔고 이미론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결정론, 이미론 자체를 구분시키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선생님, 분석의 수준 개별 조직하고 조직군은요? 그건 안 물어봐요. 그건 안 물어보고 구급에서는 결정론, 이미론의 형태 그렇게만 좀 구분해서 문제의 형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하나 좀 봅시다. 그러면 결정론 자체를 대표하는 게 상황정론 나왔는데 그거 별표해 두시고 이미론 파트에서 전략적 선택이론, 의전론 별표 그다음에 하단에 자연선택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제도화론 나온 거 있죠. 이 제도화론 자체는 이퀄해 놓고 사회학적 신제도론이라고 적어놓자. 우리가 앞에서 사회학적 신제도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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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형과 똑같습니다. 처음 나오시면 나중에 볼게요. 자, 이제 조직경제학 자체, 별표. 그럼 지금 얘기하면 별표한 것이 여러분들 출제에 나올 거예요. 선생님, 다른 것들은요. 잠이 안 올 때 읽어보는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표한 것 자체를 꼭 숙제에서 가지고 가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상황정론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280페이지에요. 맨 위에 쌍가로 2번에 상황정론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로간에 영어 나온 거 봐. 영어 모르고 나왔어요. 컨틴전시 디오리라고 나왔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컨틴전시 이론이라고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영어에 한이 맺힌 사람인가 봐. 그냥 컨틴전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의혹을 해가지고 구조적 상황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한 책도 있어요. 뭐라 그런다? 구조적 상황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한 책도 다 같은 말이야. 구조적 상황이론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야. 자, 일단은 이걸로 보자.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뭐 직권적 구조를 만든다, 분권적 구조를 만든다, 개척을 많이 만든다, 덜 만든다, 직권화한다, 분권화한다. 이 조직 구조 설계는. 자,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조직의 구조 자체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니까 이거는 자, 물어보자.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지.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생각해 보자. 구조의 설계 자체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구조는 있을 거 없을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구조는 있을 거 없을까? 없겠죠. 왜? 상황에 따라 구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 바뀌지 않는 방법, 그런 건 없다고 파악해. 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 이거 있다, 없다? 이거 없다고 파악해. 그럼 뭔이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 뭐라 한다?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파악해, 여러분들. 그 효과적인 방법 자체를 찾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기에 시험 문제에서는 효과적인 방법하고 최선의 방법을 바꿔서 시험 문제네.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나 최선의 방법은 있다. 이렇게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돼. 효과적인 문제는 지문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냐? 그걸 잘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이거는, 자, 여기 보자. 중범위 이론의 적용이란 말이죠. 가운데 중자야. 이 중범위는 상대적이야. 자, 선생님 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룹은 뭐야? 63빌딩 아니잖아. 저 롯데타워 있잖아. 123층. 롯데타워가 123층. 롯데타워 가본 사람. 우리 인천 촌농도로 못 가봤을 게야. 선생님도 앞만, 앞만 제라같이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63빌딩은 몇 번 가봤는데. 인천타워는 앞만 봤어. 여기 가면 봤는데. 하여간은 이제 123층이 여기야. 자, 그럼 보자.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 꼭대기에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잠깐 얘기했죠? 그럼 위에서 넓게는 바 안 봐. 이걸 이렇게 거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층에서 보는 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보여요, 안 보여요? 위에서 볼 때는 점으로 보이지만은, 1층에서 볼 때는 바깥에 있는 풍경 보면 눈에 자세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미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123층이야. 1층이야. 이 중간에 있는 거야. 이게 중범이야. 중범이야. 선생님이 좀 전에 거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거시호식 이론을 얘기할 때는 환경을 다룬 이론이기 때문에 거시가 되는 거고. 환경을 다룬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좀 다르게 한다고. 여기 보세요. 중범이야. 어떻게 연구하냐, 중범이야. 그럼 중범위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해서 막연해, 막연하지 않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막연한 게 특징이야. 알았어요? 그다음에 거시에서는 제가 뭐 봤지? 일반 법칙의 발견을 중시한다고 했고, 미시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개별 사례야. 개별 사례요래. 이건 일반 법칙이란 말은 뭐야? 이게 이제 보편성인데, 사회각에서 파악한 보편성은 무슨 말이야? 두루두루 존재한다는 게 바로 보편성이야. 대한민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다 존재해. 이건 뭐야? 보편성. 보편성. 자, 지금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프랑스, 영국. 자, 공통으로 존재하는 남자, 복장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양복. 양복이 보편성이에요. 여성들 복장은 뭐가 있어요? 치마. 치마 입잖아. 아니, 바지도 입겠지만, 치마, 남자가 치마 입을 안 입어. 아니, 치마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자, 여기 보자. 트럼프가 치마 입고 나왔어.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성들은 보통 치마를 입고, 남성들은 보통 뭘 입어? 양복을 입잖아. 이게 지금 보편성이야. 이건 개별 사례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이것과 이놈 자체의, 그럼 이놈과 이놈의 사이에 있는 게 중범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떡하냐? 두루두루 존재하고, 이건 개별이잖아. 그래서 두루두루 개별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범위를 한정해. 넓은 범위, 이건 하나의 개별범위. 범위를 한정합니다. 자, 범위 한정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개별 사례 연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봐봐. 보죠. 그래서 이것도 고난 연구 방법을 해. 실증적 연구, 경험적 연구 자체를 여러분들 전제로 한 거예요. 실증이나 경험적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 실증적, 개별적 연구,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전제로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중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범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얘기해보자. 제가 실증적, 경험적인 연구라고 얘기했고, 범위를 한정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범위를 한정하냐 하면 상황과 구조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 이 용어를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어요. 로렌스와 로시를 중심으로, 루탄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조직 구조를 세 가지 형태로 그리고 상황 변수도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구조의 3대 변수는 콩을 볶는 집, 콩복집, 공간의 복집 콩을 볶는다, 콩복집, 공간의 복집 공간의 복집으로 여두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그리고 상황의 3대 변수를 얘기할 때는 그냥 외우자, 규모, 기술, 환경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도 규환이 기환이 형제 사회과학은 사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외우는 다리세요. 어떤 현상 자체를 마음속에 표상을 심고 표상을 토대로 여러분들 각인이 되면 이해가 된다.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자. 객관식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모든 용어 자체를 잘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야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중요하군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암기가 되면서 암기로도 이해를 가져와 안 가져와. 옛날식 여러분들 본질주의, 전통적 교육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맹자, 공자, 책을 무조건 읽고 외워서 안 외워서. 외웠잖아. 서양도 마찬가지야. 성경 구절을 무조건 외우게끔 했다고. 라틴어 그럼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왜 완기하고 반복을 시켰을까? 암기나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암기나 반복하지 않고도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모든 과학은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암기해야 다는 해야 돼.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돼. 몇 가지 형태는 암기를 해야 돼. 이건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이나 용어를 바꾸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유력이야. 어떤 사람도 행사와 공부를 3년 동안 점수가 70밖에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됐고 암기 정도만 하다 보니까 문장을 바꿔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만 공부만 잘하면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높게. 물론 신이론 그런 거 나오면 맛이 가요. 맛이 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 실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거칠 수가 없지만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접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근데 기본적인 건 암기해야 돼. 그래서 보자. 복잡 공식 집권화. 교환이 기환이 형제. 암기했을 거예요. 암기는 반복을 해야지 자꾸. 마음속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럼 위협구호예요. 이런 걸 간주하고 여기서 복잡은 뭐예요? 조직의 불안을 얘기하는 게. 분화. 분화는 이제 워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하나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세요.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죠. 이걸 수평적 복잡, 수직적 복잡 상관없어. 근데 보통 쓰는 게 분화란 말 만이 있어. 수직은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서 더 이상 나눌 수 없게끔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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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화. 제가 롯데리아 햄버거, 롯데리아 햄버거 하는 판매 수평적으로 나눌 것 같이 나누는 방법을 얘기해서 했어요. 과학적 홀리로운 데 얘기해 줘라. 고기 다진다. 옆에 야채를 여러분들 쓴다. 옆에 여러분들 빵을 가른다. 옆에 여러분들 빵 위에다가 야채를 넣는다. 나를 왜 나누는 거야. 고기 다지는 것도 나눌 수가 있어 없어. 고기 다지는 것도 맨 처음에 크게 그 옆에 그렇게 나눠? 아니, 네 비밀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고기 다지는데. 다지는 것은 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거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고.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까? 이건 분오파야. 쉽게 얘기하면. 말은 뭐냐? 분오파란 말이에요. 분오파. 분오파. 여기 보자. 수직적 분할을 얘기할 때는 계층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나누고 가는 거야. 이건 그럼 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수직적 분할의 정도가 높아지면 계층의 수가 많아져서 보자. 많아지지. 보통 계층의 제가 발달한다고 얘기해. 뭐랬나? 계층제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여간 이게 복잡성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자. 조직이 대규모로 가. 규모가 커져. 그러면 계층의 수가 늘어나 안 수로나. 수로 들어.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식당 작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주방도 하고 서빙도 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청소도 하고 계산도 다 내가 해야 하네. 하죠. 손님이 많아서 잠깐만 여러분들 규모가 커져. 그럼 이제 주방 따로 두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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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둬. 그러면 수평적 분할의 정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고. 계급, 계열도. 계층의 성형으로 돼야 한다. 되겠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공식화란 말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우리 앞에서 표준화 비어서 안 비어서. 이 표준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용으로 나서 얘기하는데 하는 여러분들 절차의 표준화가 있고 기술의 표준화가 있고 산출의 표준화 세 가지가 있어. 나중에 배울게요. 이 절차의 표준화 자체를 다른 말로 업무의 표준화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공식화야. 그러니까 업무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업무 처리 절차를 어디에 딱 통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문서에다 적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문서의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공식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얘기해 보자. 업무 처리 절차가 그런 것을 법에서 정한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법규의 표준화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공식화란 개념은 법규를 강조한다든가 문서를 강조할 때 우리는 절차의 표준화 이걸 공식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규모로 갈수록 당연히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구성원들의 자의적 변칙적 행동이 많이 등장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절차를 중시할까랄까 하겠지. 높아지겠지. 자, 이거 자체만 하고 생각해봐. 소규모, 대규모 가운데 어느 게 직권하게 하시오. 소규모가 시오, 대규모가 시오. 자, 우리 수업시간에 이거 보자. 행정시간에 20명 앉아있는데, 우리 수업시간에. 여러분, 선택과목이 행정학이 질적을 거에요, 여러분들. 왜? 행정학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잖아. 우리하고는 또 이제 행정학 말고 사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행정법. 그래서 야간 말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사회도 또 신설해 놓고 있고 또 토요일 날 행정법 자체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 뭡니까? 고등학생들도 오고 소방공무원 주변에도 행정법이 들어가. 경찰도 행정법이 들어가. 거기 수가 많아, 저거. 마치 경찰도 행정법이지. 경찰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 거기 들어가. 그 행정학 이론수가 적은 거에요. 자, 그럼 내보자. 적은 조가 있고. 그럼 국사나 국어나 영어는 모든 과목이 들어 안 들어. 그럼 이론수가 많아, 얼마나. 많잖아,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뭐 강의실 꽉 찰걸? 꽉 찬다고 얘기하자. 여기가 한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럼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 꽉 차고. 지금 20명 앉아있어. 그럼 강연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디가 강의, 힘을 쫙 집중해서 강의를 차는 할 수 있어. 작은 조직이야, 큰 조직이야. 작은 조직. 그러니까 작아질수록 소규모로 갈수록 직권용이 한 거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그럼 대규모로 가서는 혼자 못하니까 권할을 나누자, 안 나누자. 나눠주는 거에요, 여러분들. 반장 만들어지고, 분단장 만들어지고, 권할을 나누자, 안 나누자. 나눠주는 거에요. 나 자신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야. 그럼 뭐라고 보자. 단순한 기술을 사용해.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고기 다지는 기능, 단순하지.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나자지. 더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공식화하기 쉬워요. 되게 쉽지, 여러분들. 되게 쉽지. 복잡한 기술은 공식화하기 쉬워요. 어려운 거에요.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를 올라갈수록, 여기 보자. 기술의 정도가 높아져, 낮아져. 기술의 정도가 자꾸만 심화가 되고,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어려운 공식이 탄생을 해야 하네. 그 어려운 공식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심혜를 기울여가지고, 어려운 공식이 탄생하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공식이. 단순한 거는, 여러분, 단순한 기술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식이시고. 자, 이거 일상적 기술, 직권, 시오류. 그대로. 쉽지. 분권도 시오류. 쉽지. 상관관계 약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불확실한 환경.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환경이 여러분들 막 바뀌고, 복잡하게 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돌발치기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게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불확실한 환경화에서는, 선생님 보자. 작은 조직보다도 긴밀하게 대응해요. 큰 조직이 잘 긴밀하게 대응해요. 몸집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있어. 자,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돼지 아냐. 그럼 김대지가 있고. 그리고 몸집이 조민 전생이 호리호리하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아래에서 갑자기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비가 막 내려요. 그럼 빨리빨리 피어가는 것은 조민주야, 김일이야? 누가 빨리빨리 피해가? 아, 조민주가 빨리빨리 피해가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막 비가 오는데, 조민주가 막 피어가는데, 김일 선생은 여러분들 나보고 감탄해. 우리 김일 선생님은 참 여유가 있어. 비가 막아 천천히 걸어가. 나는 막 뛰는데, 밑에는 걸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탄력적인 대응은 큰 거야, 좀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계층의 수가 많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낮아지는 거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실물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권한 주는 게 나와, 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 갖는 게 아니라, 실물. 그래서 권한을 나눠주라고. 불확실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는, 벗기만을 고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갈수록, 조직구조의 3대 변수의 값은 대체로 낮아진다. 이게 낮은 조직구조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구조라고 그래. 그냥 김지만 있을게. 무슨 구조? 그리고 지금 칠판에 정리한 요것들이 있죠. 우리 교재 안 나왔지만, 뒤에 어디 나올 거야.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칠판에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이, 자, 361페이지. 교재 361페이지 펴 보자. 중간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박스 그림이 칠판에 정리한 거예요. 정이 높아지는 거고, 반은 낮아지는 걸 얘기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얘기했다. 그 그림 좀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280페이지, 상황정보형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줄, 로렌스와 로시, 현재 학자 위호합니까? 위호지 마세요. 학자로 안 나올 테니까. 자, 70년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조직이 처한 상황이 바뀌면, 조직화의 방법은 조직구조의 설계를 얘기하는 거야. 조직구조의 설계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효과성 제고할 수 있다. 그 밑에 최상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봐봐. 내부구조가 환경과 밑줄, 이질동상이란 말이 나와. 그 영어 나온 거 보자. 아이스 몰픽 나왔죠? 구조, 동일성. 여기 보세요. 현승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황이 이러할 때는 모든 조직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조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지 효과성이 제고되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 동일하게 이러한 구조를 가져야 안 가져? 동일 조건화의 동일 행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질동상이란 말은 구조, 동일성에 올리게 하는 거예요. 결정론을 표현한 거예요, 결정론을. 이러한 구조를 가질 때 이거랑 동일한 구조를 가질 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러한 동일한 구조를 가질 때 효과성은 제고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땡그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특징 1번. 조직을 구상하고 하는 최선의 본고 있다, 없다? 없다, 믿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이 환경적 상황에 적합하면 조직의 효과성 제고란 말 나와? 나오죠. 대체, 중법이 나왔고 인간 가정 복잡한 인간 선생님, 복잡한 인간은 뭡니까? 선생님 보자. 인간의 유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긍정적인 인간도 있고 부정적인 인간도 있어?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할 때 상황적 모임은 인간이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인간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이 좋았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상황적 모임에서 인간을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을 얘기 안 하면서 로렌스와 로스는 우리가 얘기한 상황적 모임에서 파악한 인간은 복잡한 인간이라고 말했어. 인간을 얘기 안 하면서 나는 이거 선생님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인간도 얘기하면서 인간을 복잡한 인간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상해, 이상해. 복잡한 인간은 인간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다 있는 게 인간으로 보는 거야. 상황, 이거 안에 30분 걸렸네. 이거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진도에 치여, 안 치여? 진도에 치여, 여러분들. 진도에 치이는데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수업 못 되겠다.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보다 화가 나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괜찮아. 나만 화나면 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상황적 모임자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형태에 관한 것들은 인간은 가정이 여기 안 했잖아. 안 했다는 것은 인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쁘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얘기 안 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복잡한 인간이라는 가정은 출제에 나온 적은 그래서 한 번도 없어요. 시험지에 나올 때는. 자, 그다음에 체제 논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는 그다 미술 쳐놓고 개방체제라고 적으나. 자, 우리 변호사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개방이야, 폐쇄야. 개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체제 논적 관점은 개방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거기 나와 있네. 거기 개방체제로 이해한다. 그런 말 나와. 나왔고. 끝에 실증적 과학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자. 여기선 얘기 안 했지만 로렌스와 로스를 얘기할 때는 여기 선생님 보세요. 미국에 있는 식료품 제사 컨테이너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연구를 해. 세 개를 다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 그 회사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절을 갖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연구한 거예요. 그럼 경험적 연구야. 이건 여러분들 물어보자. 학문적 연구야. 경험적 연구예요. 교과 중심 연구가 아니라고. 교재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야. 경험적인 연구. 학문적 연구를 얘기할 때는 물원적 연구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수많은 여러 학문들이 있어 없어. 학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구죠. 그러니까 교과 중심의 연구 자체가 확대가 돼가지고 학문 중심 연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얘기합니다. 경험적 연구. 경험적 연구 자체를 강조하고 보통 진보주의라고 그러죠. 좋은 뒤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넘어가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게 탁증에 관한 내용들. 그렇게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봐서는 비판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느낌표 나온 거 보자. 상황적응 모형은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결정론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그거 봤으면 그 다음 넘겨서 볼게 전략적 선택 이론을 봅시다. 자, 이거는 좀 전에 상황적응 모형을 비판하고 만든 거야. 앞에지 그린 아까 두 장 앞쪽으로 277페이지 맨 밑에 그린 봐봐. 거기 여러분들 그 체제 고조를 상황적론화죠. 옆에 보시면 전략적 선택적 관점이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이미론이거든. 이들이 나온 것이 야, 상황적 모형 너희들 잘못했어 하고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이름 재밌어. 아세키야, 차일드야. 차일드.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름이 조상들 직업도 나와있다 그러잖아. 직업이 아세키였나? 하여간의 여러분들 차일드가 얘기한다고. 근데 이건 이거 같아. 여기 보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름을 예쁘게 지은 것 같아. 나는 영원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름들 예쁜 이름 많잖아. 뭐가 있을까? 은서. 은서, 은서. 은서. 이쁘잖아. 근데 나이 90먹고 여기 보자. 나이 90먹고 은서야 그럼 이상해, 이상해. 나이 90먹고 끝에 잣자. 영사 말자 숙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그만두자 여러분. 나만 그래서 생각했냐? 하신 먹고 고신 먹고 노인네 이름이 뭐 여러분들 김은서 그럼 이상하지 않냐? 나만 그런가 보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편협적인 사고를 해서 그래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이름도 차일드라는 이름이 내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예쁘니까 너는 영원한 아이로 져. 그래서 아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아이라고. 그래서 차일드입니다. 딸 이름이 은서야? 김은서? 김은서? 은서가 좀 아니, 돈가가 아니라 얼굴이 예쁘잖아. 애들 보면 다 이름이 은서야. 근데 선생님 조카에도 있거든? 조카에가 지금 서른 일곱인데 걔는 이름을 바꿔서 서른 여덟 여덟인데 이름을 바꿔서 이름이 뭐였다가 이름이 천수로는 이름이었거든? 이름은 이제 은서로 바꿔서 근데 얼굴이 천수로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는 은서하고 접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이름하고 얼굴이 접목이 안 된다. 나보고 삼촌은 저기 뭐라 사람 우지하고 경멸하고 막 그런다고 사실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건데 막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상처 준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차일드가 얘기한 건데 차일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기해보자.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들은 여기 보세요. 이것을 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 이 효과적인 방법 별 관심이 없다고 파악하는 거야. 자, 5.16 군사 구태타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씨가 자, 여기 보자. 박정희 씨는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길 원해 원치하라. 원하죠. 원하죠.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중앙정보분한 구조를 만들어라. 만들었고 통일주치의 국민이 만들어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꿔먹기. 대통령 간선제로 바꾼 거야. 민중의 직접적인 통제를 완벽하게 차단한 거예요. 통일주치의 국민의회의 대의원에 3분의 대통령이 임명을 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3분의 1을 임명해.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는 멍땅 다 누가? 공화당에 있는 여러분 출신들이 나오는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실적으로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는 게 누가 뽑는 게야? 대통령, 총장과 뽑는 게야. 그리고 여러분들, 유신헌법 자체에 근거하여 장기 집권 자체를 유도해야 하네. 유신헌법 사회 시간에 비하여 안 비하여. 국사 시간에 비하여 안 비하여. 유신헌법에서 박정희 씨가 얘기했던 건 바로 뭐예요? 한국적 민주주의의 독착화를 얘기해요. 이래서는 장기 집권에 의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럼 보자. 허헌법도 저렇게 만들어놨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 각종 여러분들 기구도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 계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를 탄생을 시킨 게야, 시킨 게야. 시킨 거지. 또 하나 얘기해보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관리자의 지각에 따라 상의한 판단을 내려야 하네. 내립니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에 오바마가 봤던 입장하고 지금 트럼프가 보는 입장은 같던데요.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의 아베 개새끼가 보는 입장하고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아베가 여러분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했잖아. 몰랐어요, 그거? 어휴, 추천했어요. 트럼프가 얘기한 게 얼마 전에 아베 참 좋은 친구라고. 자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가 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추천을 왜 안 해주냐. 이거 잘해 못해. 아베. 일본으로 볼 때 미국 놈들은 원흉이야, 원흉이 아니야. 히로시마에 뭐 투자한 거야. 원자탄. 야,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제 원흉하고도 손을 내밀고 뭘 만들어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잖아. 뒤에는 뭘 심어. 표지깐 칼을 심겨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지르겠지. 야, 근데 봐봐. 우리는 그냥 뭐 힘도 없으면 왜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공지성에다 그렇잖아. 힘도 왜 막 그러잖아. 일본한테 쪽통 없으면서 일본한테 왜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좀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과하지만 좀 좀 조금만 좀 본받을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베가 아마 트럼프한테 아참함으로써 트럼프는 기분 좋지. 여러분 옆에 누가 아참하면 기분 좋아나 아파. 엄청난 무슨 이익을 얻겠지,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하여간에 지금 뭐야. 정치 군대를 인정받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야. 그럼 미국의 여러분들에게 승인이 있어야 돼. 미국 똥꼬박도 빨라채끼들이야, 아베새끼. 자, 좀 말이 이상해.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그러면 트럼프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아베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관점은 다 틀려, 안 틀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상의한 선택을 한다는 한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한 거 보자. 280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상황이론이 강조하는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만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오히려 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배와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좀 전에 구조 상황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권리역, 자율성, 안정성을 초과한다. 좀 이래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구조는 효과성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밑을 친 거 보자. 그러므로 결론, 전략적 선택인원, 조직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구조가 형성되고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미론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적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아들이 있어요. 이게 자원의전론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전략적 선택,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해.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미론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이 자원의전론은 거기 학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페퍼하고 살라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페퍼나 살라닉은 좀 전에 전략적 선택에서 언급하지 않은 과업 환경을 얘기해요. 이걸 언급하거든. 과업 환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을 얘기해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과 자원인데 그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이 바로 과업 환경이에요. 이걸 얘기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과업 환경. 무슨 말인가 보자. 선생님 보자. 저는 이 정도는 조직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 그런데 전략에서 얘기하지 않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뭐냐.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어보자.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한국사 행정법 아니면 사회의 지식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필요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가 안 돼. 그걸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딜 가야 돼. 고시학원을 가야 되겠죠. 그럼 고시학원도 있겠고. 온라인도 있어 없어.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고시학원은 여러분 인천에. 우리 지금 중간에 있는 인천행정고시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옆에 스파르타 학원도 있어 없어. 스파르타 행정고시학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사실 그 학원을 욕하는 건 아니다. 스파르타 인천행정고시학원이야. 그런데 인천행정고시학원 앞에다가 스파르타를 붙여서 만든 학원이야. 그런데 스파르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 있고 부패에 가도 학원이 몇 개 있어요. 한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학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한 게. 인천행정고시학원. 왜? 인천행정고시학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자원을 가진 것이 어디보다도 뛰어나다 것으로 판단을 한 게 안 한 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인천행정고시학원 원장, 김영수 원장이 칼 들고 들어와 해서 들어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능동적 잘 지긴 판단에 의하여 학원에 들어온 게 안 들어온 게. 학원에 들어온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이거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이거 임의론이지.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중지하면서 그 옆에 조직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능은 내부에서 모두 확보할 수 없다. 자원 확보할 수는 외부직과 관계의 형성. 됐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생존에 필요한 자원 미쳐놓고 과업 환경이라서 오나. 과업 환경. 과업 환경. 그래서 임의론 자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됐으면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278쪽의 조직 경제학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자 한세히 보자. 조직 경제학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성격을. 떼요 안 떼요. 되죠. 그런데 늘 추상화 시킨다고 문장에서 나오잖아. 사회 글글때. 이건 쉽게 단순화야. 어떤 현상을 추상화 시켜서 만든 게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단순화 시킨 거예요. 단순화 시킨 거예요. 조직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얘기했다는 얘기 보자. 이건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조직의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거야. 이걸 여러분들 단순화 시킨다고 지켰어. 조직의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거야. 한 30자를 몇 글자로. 다섯 글자로 단순화 시킨 거야. 추상화는 단순화야. 알았어요. 그럼 벌써 우리는 용어를 토대로 벌써 반응한 거야. 이거는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 자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거구나. 그럼 경제학이 추가하는 인연은 뭐야. 경제성. 그러니까 조직 구조나 운영 자체는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구나. 됐어요? 경제성은 뭐래요? 비용분의 효과, 비용분의 생산이라고 얘기해. 경제학에서는. 그럼 이건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극대화시키면 경제성이 우연히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보자. 조직 구조나 운영 방식은 비용을 극소화하고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에 의하여 좌우대우 결정된다. 된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유의할 게 있어요. 이놈은 생산의 극대화에 초점을 든 것이 아니라 비용의 극소화야. 뭐에 초점을 뒀다? 비용의 극소화. 그럼 비용 극소화에 의하여 구조나 운영 방식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의 극소화와 운영은 뭐에 의해? 비용 극소화에 의하여 좌우대우 결정된다.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이 말은 뭘까? 비용 극소화와 동일한 구조나 운영 방식을 가지면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좋은 거지. 동일 조건화의 동일이. 구조, 동일성의 원칙. 결정론이야, 이미로냐.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키워드가 이걸 안에 있어. 생산의 극대화, 그럼 X야. 생산의 극대화는 전혀 언급한 게 없어. 그런데 이론은 두 가지 형태의 이론으로 나눠서. 하나는 대리론, 또 하나. 거래비용 경제학 두 가지 형태의 이론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급에서 많이 나왔던 게 대리론이야. 대리론부터 먼저 보고. 최근 거래비용 경제학도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리론이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지우자. 지울게요. 자,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과 인간, 조직과 인간,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가 다 계약 관계야.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자. 학원에 등록했다. 그것도 계약이야. 등록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는 거고. 마스터. 학원은 뭐가 되냐? 에이전시. 대리이 되는 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법률문제 송수사권을 맡기려고 그래. 계약했어. 여러분들은 뭐야? 마스터 주인. 변호사랑 대리인. 주인 대리인 맞기. 됐습니까? 세무 맡기려고 그래. 세무사 대리인. 여러분들은 주인. 그런데 마스터를 지금 얘기하는 주인 아니면 위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같은 말이야. 나 주인 안 적었다. 같은 말이다. 내가 권한을 위임해서 그럼 난 위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위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위임자 주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올바른 대리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지를 원해. 당연하죠.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올바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원이 나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 학업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지. 그건 원치 않아. 안 오네. 늘 학원에 여러분들 1년치 등록금 내잖아. 그게 뭐 250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낼 거 아니야. 그럼 하여간에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 아니야. 250만 원 큰 돈이야. 학원 입장에서는 돈이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한 달에 따지면 20만 원 그렇게 더 돼? 입시학원 봐봐. 이 감옥 자체가 여러분 입시학원과 비교해 봐봐. 입시학원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 해주고 월수목 해가지고 얼마씩 받은 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입시학원의 선생하고 김희 선생님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나? 내가 뛰어나. 내가 뛰어나요. 선생님 지침 박사야. 박 박사야. 기분 되게 나쁘다. 여기 보자. 나는 얼굴 조금 뺏겨 못 봐도 기분 되게 나쁘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기분 되게 나쁘다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보자.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이 주인 자체를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현재로 통제나 감시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없어. 있죠. 통제나 감시에는 제약이 있다. 그 제약을 대표하는 것을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 만약에 얘기할 때는 절차 중심의 통제의 제약. 두 번째 정보의 비 대칭성에 따른 제약이 있고. 세 번째는 낮은 인센티브의 제공에 따른 제약.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자, 절차는 여기 보자. 쉽게 여러분들 법규에다가 절차를 명지하는 건데 법규에 주름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야. 굳이 얘기하면. 그럼 계약서에다가 변호사, 대리인의 행위를 일거수, 일투정, 낱낱이, 깨알아같이 다 작성해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없어. 있지. 모든 걸 다 작성할 수는 없잖아. 그걸 절차 중심의 통제의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부의 비 대칭성. 물어보자. 법률 관계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이 정확해. 주인이 정확해. 누가. 대리인이 정확하잖아요. 변호사가 보다면 법률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정부의 비 대칭성에 따른 제약이야. 우리 앞에서 시장 실패, 전국 실패 배워서 안 배웠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기해 보자. 공무원 취임 선서했어. 선서와 동시에 선생님은 뭐가 되냐. 주인. 여러분들은 뭐야. 공무원 대리인이야. 그럼 국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누가 정확합니까. 여러분이야 나야. 국정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을 정확해. 내가 정확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의예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써. 어제 엊그저께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책자만 내서 내부는 거 아닌데. 선생님 프로젝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의예에 관한 각종 정보라든가 그런 것은 내가 알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잘 몰라. 선생님 의예 구조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처음 하다 보니까 과업 지시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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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이걸 뭐냐 하면 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고 다 있어. 선생님이 쓰지만 산학협력단하고 형증계약을 치고. 요새 대학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이 거의 없어. 요새 대학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자금을 주달해야 되는데 그런 대학들이 크기도 물어. 다 등록금 수입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못하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학생 수는 늘어주러. 줄잖아. 줄잖아 여러분들. 그러다가 입학 정원이 여러분들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줄고 있어요. 대학원생들 줄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보내. 베트남 여러분들 중국 몽골에서 이들 데려와 데려와. 엄청들어. 지금 국내에 학생들 많이 와 있어. 다 그 여러분들 보냐 하면 외국 학생 유치하면서 돈 받아오는 거야. 돈 장사하는 거야 대학이. 월급 갖고는 여러분들 힘들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같아. 대학 규모가 엄청 다 크잖아 여러분들. 그 산림을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은 산림. 얘가 뭐냐 하면 산학 규모에다 만들어가지고 대학 선생님들한테 용역 받아와서 해라. 왜 그러면 용역 받아오면 어느 대학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건 비밀인데. 학교가 뭐고. 내가 선생님 만약에 2천만 원짜리 받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는 유익하려. 그 안에 활동비라든가 보고 작성비 자료 수집비 다 들어가. 그럼 연구에는 나 혼자만 해면서 난 같이 해. 같이 하는 건 연구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구 자체에 가는 것이 끝나가면 연구비를 나눠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선생님이 처음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자. 선생님 처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은 몰라.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바로 앞에 있던 여러분 영욱 교수가 잘 안 알려줘. 선생님한테. 왜 그러니까 정보를 장악하니까 나는 모르잖아. 안 알려주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 그래서 한 3주 전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잘해. 곧 먹고.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선생님 약간 좀 깍두기질이 있잖아. 그냥 죽이려고 그래. 그냥 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서. 내가 다 따졌지. 자 그럼 그만둬자. 여기 보자. 정보를 장악했다고 대까불어. 나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은 몰라.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정부의 미대지구. 이건 뭐냐. 낮은 인센티브를 얘기할 때는 변호사한테 낮은 변호사 수입 유지구 통제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통제받으려고 해야 안 해. 안 하겠죠. 다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집권한 보수구 통제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그래. 에이. 나 안 해요. 계약 안 합니다. 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하고 학원 가위 관계. 선생은 대리인. 학원은 주인 아니야. 뭘까. 이만큼 주여서 얘기하자 그러면. 1, 2, 3, 4, 17 다음에 뭐야. 그게 나오지. 욕하지 마. 학생이 욕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18.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자. 특히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이 정부의 비대칭성 자체에 의하여 대리선실이 발생하는데. 이 선실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비용이야. 대리 비용. 이걸 묻는 게 많이 나왔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사전 손실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또 하나. 사고 손실. 사전 손실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 불리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가져가야 한다. 이걸 Edwards Selection 해가지고 역선택이라고도 얘기해. 역선택. 그리고 또 하나. 모랄 해살드. 도덕적 해의라는 게 있는데. 이 교재에 나올게요. 이 불리한 선택을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능력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었어. 정보를 없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능력 없는 선생님도 뽑을 수도 있었어. 있는 거예요. 또 능력 없는 학원도 선택할 수도 있었어. 있는 거예요. 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불리한 선택이에요. 도덕적 해의는 통제나 감시의 한계의 틈을 따. 그러니까 대리 업무, 변호사 업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걸 얘기해요. 안일하게. 그걸 도덕적 해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 정부는 정부 실패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극복 방안이 주요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보자. 절차 중심의 통제라든가 난인센티브 있죠. 이거는 바로 뭐냐. 성과 중심의 여러분들 계약이라든가 인센티브의 정보를 바꾸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성공 보실 그런 걸 주는 거예요. 학원도 선생님한테 통제하는 방법과 학원의 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섬 같은 경우에는. 단과는 여러분들 학생수 비례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용이 올라가. 올라가. 또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반 자체가 있다고 하면 학생수 자체가 많아지면 따라서 몇 명까지는 기본급 주고. 그다음에 몇 명 추가반대부터는 월급을 더 주겠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야 하겠죠. 중개사 사무실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는 사무실 되잖아. 그럼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지고 노른 경우가 있어. 그럼 그들이 이제 중개 보조원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보존이 돼가지고 중개 업무 실무를 간장해. 그런데 이들한테 월급 안 줘. 고정급이 없어. 성과. 물건 하나 하면 너 40% 내 60% 이래 지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 일찍 나와서 밤 뒤까지 근무를 해야 해. 하잖아. 내 그래서 아는 녀석 한 놈은 행정사 공부하다가 안 된 애가 있거든. 지난번에 저러 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교수님 저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니까. 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한다. 기본급이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손님을 이렇게 좀 따는. 거기 다만 이게 아니라 두 명이 돼 있대. 그럼 새벽이 경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물건 하나 하나 잡으면 만약에 1억 원짜리 매매 이루어지면 4%가 5%를 받거든 양쪽에서. 4%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 1억은 그러면 800 아니야. 800에 40%는 얼마야. 3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건 만에 돈 천만 원 돼야 안 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개사 사장은 좋아 안 좋아. 쟤는 놀러 다녀오는. 왜 밑에 있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장관들이 물건다 물고다. 사장관들이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고 해보려니까 막 놀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에 각종 여러분들 인센티브 방식을 구하면 되겠고 정부의 비대칭은 정보 공개 방법을 취한 채. 정보 공개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 7, 8페이지에. 자 A번의 두 번째 줄. 계약에 의하여 주인 대리인 관계 성립 나왔죠. 네 번째 줄 B. 그러나 위임자의 통제의 제약률. 가로안에 세 가지가 나와. 절차 중심의 통제. 정부의 비대칭. 세 번째. 낮은 인센티브.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정부의 불균형. 정부의 비대칭 같은 말입니다. D급번 나온 거 봐. 자 D급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세 번째 줄 가로안에 사후 손실에서 도덕적 해이란 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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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동그라미 2 나온 거 봐.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 및 공청회.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현 선생님 보자. 자 여러분들 취임 선서했다. 그럼 국민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대리인 하냐. 그럼 지금 얘기하실 각종 여러분들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 하였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야. 정보공개 공청회. 내부고발자고. 사실 내부고발자는 뭡니까. 내부의 읍닉된 비리를 외부로 까발리는 사람이에요. 내부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기획지 정부의 윤아무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부 각종의 문제점을 외부로 폭락해서 그랬어요. 했잖아. 여러분들 그게 유가 무가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 선생님이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을 띈 선생이랄지라도 정보가 잘못한 걸 잘했다 그러면 한대. 정보가 잘못한 건 맹백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돼. 나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런 것도 일부를 벗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들 제2의 권력자인 여러분들 청와대 비서실장이 밖에 안 밖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여간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부 고발자 한 사람 자체를 처벌로 갈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으면 내부에 응립된 현상을 외부로 까발릴까? 아니겠죠. 그걸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정보 공개 범위나 행정 절차법의 제정 등 다양한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만 더. 성과 인센티브 도입. 성과 인센티브의 조입. 보호수를 성과급으로 바꾸면 되든가. 알았습니까? 이것들도 지금 얘기한 극복 방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내용 좀 정기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건 좀 자꾸만 읽고 문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봤으니까 거리병 경제학은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